제 15회 지단고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유코참모총장배 오버워치 솔져 75 토너먼트 앞서 3, 4회전을 함께 했고요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나인뷰지스 분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이벤트 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오버워치 좋아하시는 연예인 잘하는 연예라면 항상 송곳히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멋진 플레이 기대하실 수 있을 테고요 또 여러분 군장국인 여러분께서는 직접 이분들과 팀을 이루어서 플레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귀환선님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나인뷰지스의 금조 혜민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환호가 다른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일단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뷰지스의 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인뷰지스 김조입니다 날도 쌀쌀한데 우리 장병분들이 바로 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셨네요 지금 이렇게 지상구 페스티벌에서 오버워치 좋아하시잖아요 두 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오버워치 해보셨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반갑게 하는 질문은 조금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지금 오는 길에도 저희가 이제 중계 방송을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즘 또 무슨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송대 모사 이것도 이것도 또 그것도 여기 와서 시키실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송대 모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차 안에서 영상을 계속 보더라고요 따라하시면 익숙해지겠죠 한번 좀 어떻게 보여주시죠 그럼 제가 트레이서랑 솜브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이서대 트레이서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완전 대박 제일 비슷했어요 진짜요? 완전 대박 완전, 한 번만 더, 완전 대박 눈 감고 한 번 더요?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지금 불렸던 관계자분들 고개 끄덕끄덕이시잖아요. 그 옆에 계신 분들, 양복 입으신 분들. 네, 하나 더. 네, 이번에 솜브라 해드릴게요. 해볼게요. 무엇이든 누구든 해킹할 수 있어. 이야, 저음이야. 대단하십니다. 부모님, 이거만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돌분들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시키는데도 그냥 합니다. 이제 삼두담, 선멸전을 매치를 할텐데. 우리 중장병분들, 일반 광입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시겠습니다. 중장병분들의 지난번 페이지를 드릴텐데. 나는 어떤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가장 열정이 뜨거우신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열정이 뜨거우신 분. 열정이 뜨거우신 분. 열정이 뜨거우신 분. 구체적으로 열정이 뜨거우신 분. 강하게 안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뜨거운 건가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 엄청난 환호와 리액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열정이죠. 사나이 대장부. 열정. 저는 오늘 아무래도 낯선 곳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 잘해낼 자신이 소심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기고 싶으니까 게임 잘하시는 장병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금화 정도 되시는 장병분들이 올라가셨으면. 그럼 나는 앵커. 다 선수분들이에요. 거의 선수분들이어서. 금화. 잠깐만. 그럼 이제. 금화 거수.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그냥 일반 부대 방문하셔서. 금화 하면 몇 명 없는데. 30개 사단에서 뽑은 분들이기 때문에 금화가 많아요. 어쩜지. 그러면 먼저. 열정이 있는 남자. 저랑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을 했을 때. 큰 목소리로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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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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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조용히 계시다가 직접 뽑으실 거예요. 직접 뽑으실 거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총알 1반 장전. 하고 발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뽑으면 되나요? 예를 들어 아까 저와 함께해 주실 분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해 주실 분. 한 네 분 정도 뽑아주시면 네 분. 어. 일단. 네. 저기 왼쪽에 전광판 들고 계시는. 초록색 전광판. 초록색 초록색. 네.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른편에. 춤을 이렇게 추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춤 추신 분. 스스로 아시죠. 두 분도. 두 분만 더. 어. 저기 맨 뒤에 하트 하고 계신 분. 하트 하트. 왼 뒤에. 네. 오세요. 세 분. 한 분은 캐스터님께서 뽑아주세요. 그럴까요? 네. 아. 저한테 하트 보내신 분. 그냥 앉으세요. 저한테 하트 보내세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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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저한테 하트 보내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자. 네 분 뽑으세요. 티어로. 아. 점수를 하신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점 정도. 아 정말요? 네. 저는 제가 2800점인데. 그 이상이시면 그냥. 네. 자. 그러면 2800 이상 기상. 다이아부터죠. 다이아부터죠. 다이아. 네. 우리 군인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 여러분 말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저희 서버에 저장된 숫자랑 똑같을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8. 많아요? 그러니까요. 4천도 좀 잘라야겠죠? 4천도 많으실 거예요. 4천 아래 책석. 앉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제가 뽑아볼까요? 네, 뽑아보세요. 저기 앞에 나와 계시는 LED 들고 계시는. 맨 앞에? 나오세요. 금조 씨, 제가 추천해도 되나요? 아니요? 저기 식판 들고 계시는 분. 어때요? 누가 봐도 금한데? 거의 방패 라인 아르트. 맞으세요. 방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아니, 적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 추천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몇 분이세요? 두 분 나오셨나요? 두 분 나왔습니다. 두 분 더, 두 분 더. 저는 여기 정면에 의자 들고 계시는 왼쪽 안경 끼고 계시는 분. 의자 들고 계시는 안경. 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같이 들었는데 팔만 아파. 그리고 그 친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그의 친구. 네 분, 네 분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금조 님 쪽에 네 분. 그리고 혜민 님 쪽에 네 분. 제가 뽑은 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팀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분, 네 분. 이 중에 경쟁률이 2대1이에요. 두 분은 살고 두 분은 아웃되는 겁니다. 이 네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해도 되나요? 그럼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본인의 주체미 뭔지. 아 주체미. 잠깐 마이크 잠깐 드릴게요. 아 죄송하죠. 마이크 잠깐 빌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육군병장 김홍도 병장. 저는 탱커랑 힐러 위주로 합니다. 라인하르트 위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힐러고 아나마나인데 제가 힐만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저는 라인하르트랑 디바. 아 이거 다 딜러인데 그냥 일부러 다 그냥. 진짜입니다. 낙점 받으려고 다 힐러하고 탱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탱커입니다. 아 그 진짜예요? 네. 네. 마지막. 네 옆에. 전 다 합니다. 다 잘하신다는 건가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다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아 왜냐면 제가 힐러 유저예요. 아 주체미 다시 여쭤볼게요. 그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힐러 유저예요. 네. 다시 여러분의 주체미 무엇인지 좀 다시 여쭙게요. 여러분의 주체미 무엇인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힐러세요 지금. 네. 주체미 어떻게 되시죠? 군인답게 솔저 잘합니다. 솔저.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제가 맥크리 석양 기가 막힌다. 네. 저 트레이서 기가 막힌다. 아 네네. 저는 8화로 그냥 빨대 꽂으면. 아 네네. 딜러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파는 사람이죠? 저는 다. 아 그거 다요 예.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의 결정을. 어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좀 예전에 하는 방식으로 걸으시다가 뭐. 이렇게 하신다든가 뭔가 좀 해주시면. 아 네. 네. 자. 제가 그러면 제가 뽑으신 분께 악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수를?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혜민님께서 직접. 어. 일단 쓱 한번 지나가시고요. 쓱 한번 지나가시고. 이것저것 다 한다는. 이것저것 다 한다는. 이것저것 다 한다는. 네. 이게 지금. 이게. 소위. 소위죠. 아 소위야. 소위 제일 굳었어? 아 네네. 어. 왜. 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려고요. 예. 저는 이두저도 아닐 것 같아. 제일 아웃될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어떡하지? 네. 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남으시고. 가운데 두 분.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위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자위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안내드릴게요. 같이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금전님도. 이거 어떻게. 아. 마이크 마이크. 아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자. 우리 쪽 분들도 마이크 하나 드려야 될게. 아. 되네. 어떻게 선발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혹시. 댄스를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댄스 되죠. 점수를 뽑아놓고 결국은 댄스야. 군대에서는. 그렇잖아요.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댄스를 보고 싶어서. 점수를 뽑은 다음에 댄스예요. 네. 자. 그럼 음악이 좀 준비될까요? 음악, 음악 없어도 우리는 하거든요. 아, 정말요? 남자끼리 음악 없이도 해요. 우리 골라먹고. 어, 나오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방금 맥클이었는데. 와, 저 마음의 결정 벌써 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변별력이 좀 있었습니까? 앉아계시는 관객분들 다 제가 누구 뽑을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두 분 다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는 양쪽에 계신 몸을 던져주신. 아, 열심히 해주신 분.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가운데 두 분이 자리로 돌아가셔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모여서. 화이팅 한 번 하고 경기하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나란히 나란히. 저으로 정려. 저으로 정려. 네. 자, 이제. 이. 아, 벌레가. 벌레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벌레가. 막아야지. 지금 뭐하는 게. 막아야지. 어디 있어, 이거? 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엄청 커서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총탄이 와도 저희가. 막을 수 있죠, 수색.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혜민님, 금조 언니, 금조 언니, 혜민님 팀으로 3대3 선멸전 5전 3선승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끝으로 각오 한 말씀. 어. 그래도 제가 언니인데. 이겨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어요? 죄송합니다. 게임에 그런 게 있을까요? 금조가 그래도 좀 양보를 해주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동안 힐 드린 힐이 얼만데. 게임은 게임이죠. 네. 알겠습니다. 인간비가 넘치시는. 그럼 하고 오면서 역시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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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겠는데요. 조금 너무 세지는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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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겼다. 이겼다고요? 화이팅이 좋았어요. 이 두 팀 멋진 경기 퍼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경기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네. 네, 안내, 안내, 안내 드릴게요. 네. 보션바와 같이 팀을 나눠봤는데 그 열정을 저희 무대 안에서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단 춤 자체가 클래스가 다르다. 누가 괜히 용검을 꺼내들고 누군가는 도수체조를 시작부터 하고 있고요. 도수체조를 제일 눈에 띄었어요, 저는. 아직도... 아니, 점수로 뽑으셔놓고 저는 춤으로 결정하는... 점수보다 역시 열정.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금전님도 아주 재미있었고. 해민님 같은... 본인이... 보통은 많은 분들이 앞에서 나서는 걸 좋아하잖아요. 딜러도. 딜러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낙정을 받기 위해서 전부 본인들은... 라인할 때 안고... 아, 직업은요.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예를들어 나인 뮤직스분들이 난 솔저할래. 이러면 갑자기 저는 라인할 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메르시 해야죠, 그러면.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 소희야, 안타까운 얘기인데 비손호 클래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비손호 직업인데... 제가 힐러인데요, 언니가 바로 매크리로. 아, 역시 매크리, 솔저. 이런 식으로 가야죠. 임기응변, 처세술이 뛰어난 이런 모습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3대3, 선멸전. 그렇죠. 이름 그대로 방지가 간단하죠. 네, 3대3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걸 5전 3선승으로 펼쳐서 3점을 먼저 따내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주 단순한 방식이에요. 뭐, 게임이 최대한 길게 끌어줘야지 양쪽 팀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 서로가 눈빛 교환을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 이거 스크린샷감이에요? 이거 바로 이 선수들한테는. 이건 이미 사진을 안 찍어도 이 스샷은 본인이 남길 수 있어요. 눈 속에 이미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마 본인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이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누군가 한 명을 없애야죠. 그렇죠. 이거 부여 뒤로. 최소 인배는 부여 뒤로 나가죠. 그렇죠. 남전에. 이러면 뭐 그냥. 괜찮으시죠?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취했어요. 그래서 아이돌분들도 워낙 볼 기억이 많지 않다 보니.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뮤지스 분들과 함께 펼치는 이벤트 배치입니다.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함께 경기 보시죠. 네, 눈 내리죠. 역시 여기가 철원이래요. 아까 시청자분들이 여기가 철원이라고. 여기 철원에 있는 한 분이 아니냐고. 그렇죠. 사실 남극도 철원에 비하면 비해할 뻔 못한다. 눈 치우고 뒤돌아보면 눈이 또 쌓여있다는 그곳. 저거 눈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극은 아직 철원을 만나기 전까지. 철원에서 또 경기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금조바라기 1은 금조만 바라보기 위해서 메르신을. 금조 선수는 파라예요. 본인이 이끌겠다. 굉장히 멋지시네요. 그러니까 해미님은 힐을 주는 역할이잖아요. 금조 선수가 지금 딜을 두 방 다 넣었거든요. 대박이에요. 평생 두고두고 자랑할 거죠. 내가 메르실로 금조를 좋아하는 과정을. 금조만 하면 힐을 내고. 금조반에게 2. 하나씩 하나씩 죽었고요. 그렇죠. 메르시가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줬어요. 해미 죽였어요. 해미 죽인 사람 기억합시다 우리. 그렇죠. 바로 금조반이 2예요. 실명을 그래서 안 쓰는 거군요. 설릴까 봐. 근데 금조 선수가. 금조 선수. 상대 1인데요, 이거. 되게 잘하는데요. 계속 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포화도 금방 오겠어요. 상당히 조준이 좋은데요. 조준이. 우와. 에임이 좋아요. 포화를 쳐서 막탄까지. 이거 로더 빈번이 나와도 안 돼. 빈번이 나와서. 빈번 잡으러. 여기 여기. 우와. 빡타 금조. 지금 느낌이. 해미 바라기 2 선수가 차마 못 끌겠다는 듯이 갈고리 안 쏟거든요. 그렇죠. 표정부터 프로게이머예요. 금조. 최소 골드조. 그렇죠. 이름 자체도 뭔가 한조 할 것 같고. 금조 선수. 네. 오늘. 일단 실력 자체가. 그냥 파라를 잘하는데요. 그리고 백업이 당연히 목숨 골기 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갓조예요 갓조. 네 갓조. 그렇죠. 금조 갓조. 진짜 갓조. 금조. 5조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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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0입니다. 금조 팀이 앞서나갑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파라. 앞서서 먼저 내가 딜을 넣겠다. 이러면 해미 바라기 2 선수가. 아 좀 지켜주면서. 뒤에. 말하자마자 바로. 짝꿍 하나를 꺼내놨기 때문에. 꼭이나 금조. 동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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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해미 형님. 진짜 놀라운게. 생체장으로 어디 있어요. 빨리 따라가서 생체장 깔아드려야죠. 아니 뭐예요. 빨리 가야죠. 뭐예요 지금. 아 이거 생체장 깔아드려. 아. 아. 저라면요. 죽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생체장 깔아드렸을 거예요. 완전 실패. 스쳐도 죽을 수 있는. 이러면 매일이 이겠죠. 네. 매일. 네. 명리하게 빙벽을 써면서 올라가서. 네. 그래도 팍빙이었어요. 네. 히트 됐었어요. 분위기 대체 이제 해미 선수도. 그냥 뭔가 완전 집중하는 모습들이 저기 앉으면 달라져요 고립이 됐어요, 눈빛부터가 바뀌거든요 그냥 초청 연예인분이 아니라 이분들은 진짜 게이머죠 이분들은 영웅이에요 우리 같이 공방에서 만난 영웅들이신 겁니다 실제로 저희와 공방에서 같이 게임하는 그분들이 맞아요 아이디를 몰라서 그렇지 1대1 파라와 위도우메이커과 함께 이루는 이 하모니 이곳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작전을 바꾸네요 해미팀은 잘 되었었던 조합 다시 한번 꺼내들었고요 이기던 조합 그대로 가지고 나왔죠 이러면 금조 바라기 투 선수가 뭔가 좀 해줘야죠 금조 선수가 캐리하는 그림은 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쉽지는 않으니까요 몸통이나 몸샷이나 날려줘야죠 실제로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메르시 끊어있는 플레이 보고서는 확실히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안정감이 대박이고요 저거 찾고 있죠 그렇죠, 여기 솔져 잘 따라가요 여기서 또 이러면서 금조 가라기 해미 바라기 해미 바라기 죽고 하지만 잘 살렸어요 해미 살리고 살리고 잘 살리고 서로 살렸고요 하늘을 잡고 있어 우와 야 금조가 해미 연타 연타 금조 앞으로 갓조는? 금조다 금과 옥조 이거는 버스를 태워주네요 네 이런 상황은 생각도 못했는데 저 귀여운 형 예 예 예 예 예 예 그냥 갓이에요 갓 싹 다 죽여놓고선 저렇게 연기했죠 그렇죠, 뭔가 세레모니 같은 거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골 넣은 다음에 개구진, 개구진 그런 모습 같은 건데. 연상에다 그냥 로켓을 박아버린 다음에. 인게임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게임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휘파람까지 불면서. 계산 끝났네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 여기서 혜민 선수가 솔드 꺼내들었어요. 너희들 다 먹다. 내가 힐러하려니 그냥 힐러하겠다. 그렇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게임하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트 깨졌어요. 은근히 힐 되는 영웅이 있는데요. 유사하게. 유사하게 힐 할 줄 아는 영웅이 하나 있긴 한데. 답답해. 금조 대 해미. 분위기도 좋은데요? 먹히는데요? 직접 하자, 직접 하자. 솔드가 생시장이 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셀프 힐이. 잡았네요?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판 남은 건데. 햄미 선수가 약간 좀 이제 아침에 달리기 좀 하면서 몸을 풀까 하는데. 끝나 있어요. 믿었더니 안 되겠네. 우리 장병들 믿었더니 안 되겠네. 내가 총 들어야겠네. 그랬더니. 야, 총 내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네요. 전 아직도 제 총기번호를 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의 군본도 외우고 있고요. 저도 군번호를 외우는데 95몸이나마니. 저는 09-720 뭐뭐뭐뭐 이런 것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 역시 사람을 좋아해요. 오리사? 어? 오리사? 이거는. 게임 던지나요? 이쪽도 깨졌나요? 네. 아, 설마요. 그렇죠. 뭔가 전략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게임 시작 전에 무슨 대화를 나누긴 했거든요. 하지만 금이 간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죠. 내가 비주류 영웅인 오리사를 양지로 꺼내는 게 꺼내오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금조가 연관했죠. 부활이기 때문에 잊었다. 죽어도 계속 살리는 걸로? 여기.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아, 메르시오. 아, 머리. 머리. 양쪽 다 메르시가. 메르시만 없어요. 네, 양쪽 다 없습니다. 이러면 금조. 땡겨. 아, 못 땡겨. 못 땡겨. 이러면 방벽을 끼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 은근히 오리사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로드오거도 자율이 있기 때문에 버티만 하거든요. 아니, 언제 5라운더로 섭외를 해야겠어요, 금조 선수. 어, 이것도. 어, 탱이네. 지속력이. 네, 탱 되고 딜 되고. 같이 가죠. 네, 탄창 좀 많이. 그렇죠. 깔아놓고 밑이 잡자. 지금. 해미 선수를 웃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해미 선수가 지금 인생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죽었거든요. 어, 이거 시프트를. 네, 급한 나머지 적만 노렸어요. 웃기 시작하죠, 해미 선수. 땡겨서. 자, 그러면 1 대 1. 아직 모른다. 금조바라기 2 대 헤비바라기 2. 양쪽에 2 선수. 그렇죠. 양쪽에 2. 2가 2. 초월 내 대제야. 이게 클렌즈가 아닌데. 땡겨지면. 네, 초월로. 공으로, 공으로, 공으로 그냥. 이거, 이거 8초, 7초. 시간도 얼마 없거든요. 안 돼, 피해. 잘 피해. 공도 머금어 먹고. 호텔타임, 호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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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비. 땡이야. 마무리. 이겼어요. 금조팀 승리. 네. 금조팀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각각으로 마지막에 한 명씩 남아서 이기네요. 네. 억지로. 하지만 팬과의 얼굴을. 항상 화사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아이돌분들의. 항상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한 모습 보여주셨고요. POTG. POTG. 이거 대박이었어요, 진짜. 두 분 다 작전 전환이라는 걸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나인뮤지스 두 분. 우리 금조님, 혜민님 두 분과 이벤트 연을 해봤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를 펼쳐주신 금조님, 혜민님. 그리고 우리 장비왕 네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오늘 데뷔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나인뮤지스는 또 공연까지 제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인뮤지스의 또 멋진 공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육군 최강자들이 가려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네. 이제. 어.